이제 총평에 이어서 주옥과 같은 문항이죠. 주요 문항 5, 6번 그리고 9번, 10번 14에서 16번 그리고 18에서 20번 이렇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5번. 우리가 이 첫 페이지를 보고서 좀 당황했죠? 5번, 6번 때문에 세트 문항. 그러나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. 우선 여기에 강자성체, 상자성체를 올려놓은 준비 상태인데 보니까 X가 떠 있네요. 이게 만약에 상자성체라면 여기는 Y처럼 A자석의 인력으로 붙어있어야 되겠죠? 그러니 이미 자기화가 되어서 올려진 상태죠? 그래서 이것은 자기화가 된 강자성체를 얘기하고 Y는 바로 상자성체를 얘기한답니다. 그런데 실험 1과 2를 봤을 때 힘의 압력이 제로인 힘의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? 항상 전체의 기회를 먼저 보는 힘의 분석. 그러니 먼저 실험 1에서는요. AB 하나의 기회에 대해서 한 덩어리, 이때 AB의 중력만큼의 바로 이 바닥면이 떠받치는 수지강력이 존재하는 것이죠? 그런데 실험 2 같은 경우는 ABC 한 덩어리죠? 동일한 자석을 했기 때문에 질량이 2대 3이 되겠죠? 그럼 중력도 마찬가지고요. 이때 ABC 덩어리의 중력의 크기만큼 떠받치는 수지강력이 있어야 되겠다. 그러니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수지강력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먼저 봐두고 그리고 5분을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선택지 1, 2, 3, 4, 5는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뒤에서 띄는 거예요. 왜냐하면 1, 2, 3에다가는 정답을 놔두지 않죠. 왜 읽으면서 밑에 있는 나머지 선택지들은 무용지물 되죠. 그래서 꼭 5번이나 4번의 답은 아니지만 밑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랍니다. 선택지 결과 문제에서는 1번, 2번, 3번, 4번 모두 B계에 관한 얘기랍니다. 그러니 이 ABC 덩어리를 보는 것은 첫 출발에서 이루어졌고 이 전체의 계를 보는 것이 좋아요. 정답부터 얘기하죠. 5번에 보시면 A가 수평면을 누른 힘이라는 것이 바로 수평면이 A를 떠받침이기 때문에 실험 2에서가 더 크다라고 5번이 옳은 말이고요. 1, 2, 3, 4는 모두 B계에 관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 실험 1에서는 이 B계에 대해서 중력 크기만큼의 A가 미는 자기력이 필요한 것이고 실험 2에서는 이 B계를 보시면 먼저 B의 중력이 R을 향하고 있죠. 그리고 같은 거기네. C가 B를 미는 자기력이 R을 향하고 있죠. 이제 힘의 압력이 제로가 될 터이니까 그리고 A자석의 B자석을 미는 작용점을 뽑아 쓰는 겁니다. 항상 작용점이 이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뽑아서 이렇게 쓴 거야. A가 B를 미는 자기력은 둘의 합의 크기만큼 있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거기에 선택지 1번은 작용만적이 아니라 평형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. A가 B에 또 B의 작용 중력 1에서 서로 간에 2에서는 2번 선택지 2번은 실험 2에서 A가 B에 미는 자기력의 크기는 B의 무게보다 어떤 거예요? 큰 거죠. 네.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자기력 크기는 어때요? 1보다 2에서 바로 모두 B계에 관한 얘기입니다. 더 크죠. 2에서. 그 다음 4번에서는 B의 작용, R자석의 크기는 둘 다 얼마예요? 제로가 되겠죠. 그래서 선택지 5번. 전체의 개를 먼저 보는 겁니다. 항상 시작할 때는. 그 다음. 6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. 6번은 직접 맡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자, 그 다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